안녕하세요. 저희는 몰벤아트입니다. 와 너무 예뻐요! 감사합니다. 저희는 재즈 댄서, 그리고 현대무용수, 홍동무용수들 4명이 모여서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팀이고요. 이번 공연 주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들과 그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표현했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이제 해결하기 전에 각 사회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각자가 부품처럼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는 모습들을 그려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다 입시 동기나 대학 동기, 대학원 동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떨어져서 또 활동하다가 마주치면 또 든든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의지하고 또 경쟁하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와 멋있어요! 자욱뒈로 이루 Stadt street 여러분들도 너무 맛있었어요. 매일투명 tarde ynn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